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민다우스 이효정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가슴 운동 루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루틴은 가장 심플하고 가장 기본적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가슴 운동할 때 가장 기본은 이 미는 방향을 다양하게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윗가슴을 키우고 싶으면 위로 밀고 아래가슴을 키우고 싶으면 아래로 밀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 하나 밀고 가운데로 하나 밀고 아래로 하나 밀고 맨 마지막에는 모욕 용도.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운동, 딩클라인 프레스부터 시작해보자. 딩클라인 프레스를 할 때 등받이의 각도를 어느 정도로 확정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개인의 차가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낮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깨에 개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깨가 조금 더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진짜 이 위쪽 가슴을 타겟팅하고 싶은 분들은 좀 많이 세워서 하세요. 근데 일반적인 룰은 15에서 30도 정도 기울여주는 게 국룰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가진 것은 그냥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가 tête을 보면 좋은데 이 중라는 게 더 많이 일어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좋은데 그 시간만에 관한 것이구요. Compared 더욱둘게 하는 걸까져서 계속해서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모히 부르기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만에 패션이 PHP 각각하는 데이터를 보면 그지받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무게에 대한 강박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한 무게가 우선순위고 안전한 무게 중에서도 자기가 8회에서 10회 정도 그러니까 10회를 들면 아 좀 많이 힘들다. 그리고 이거 더 잉클라인 덤벨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올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눕는게 아니고 한발로 차올리고 잡고 차올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인클라인 덤벨 할 때 천천히 그 다음에 끝나면 덤벨 돌려서 무릎 올리고 인클라인 덤벨을 할 때 좀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일단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가슴 밑 상단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깨의 각도가 가슴 윗근육이 많이 늘어나게끔 이렇게 가야되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많이 하시는 실수가 너무 이렇게 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깨가 안정적인 자대이긴 한데 실제로는 윗가슴의 발달을 많이 못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윗가슴을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구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내리면 내릴수록 약간 아래가슴이 좀 더 많이 먹어서 결국에 인클라인의 효과를 못 본다. 그리고 인클라인 할 때 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하치를 과하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면 이건 사실 플랫벤치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인클라인 할 때는 아치를 죽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이제 체스트 프레스를 할 건데요. 근데 이 체스트 프레스를 할 때 가장 초보자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의자의 높이 설정을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의자의 높이를 내가 가슴을 내렸을 때 족복지 정도 올 정도? 이렇게 올 정도에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깨가 많이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의자를 내가 가슴 부위에서 이렇게 주먹이 나가는 느낌으로 갈 수 있게끔 올려주시고요.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미는 운동이고 그다음에 가슴을 쭉 안으로 모아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할 때는 조금 더 수축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수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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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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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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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여야 될 거는 내가 첫 번째 할 때랑 마지막에 할 때랑 이 퀄리티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스트 스트레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높이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래에 내려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조금 위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 자극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위로 올려도 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주먹이 약간 가슴 위쪽으로 갔죠. 근데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조심해서 해보고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어깨는 항상 이렇게 낮춰주면서 어깨를 낮추고 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가슴을 안으로 모으는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요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는 위로 미는 운동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운데로 미는 운동을 했고 마지막은 아래로 미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중에 아래로 미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 이 딥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가슴을 내밀어주고 가슴을 내밀어주는 상태만 유지해시켜주면 됩니다. 이것만 이렇게만 풀리면 되고 이것만 유지하는데도 딥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딥스를 할 때 가슴을 타겟팅하는 딥스는 올라간 다음에 살짝 앞으로 이렇게 숙여줘야 돼요. 숙여준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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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가동 범위가 이렇게 저처럼 다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시면 되고 저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쭉 다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딥스를 하실 때 대부분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딥스를 조금 하게 되면 횟수에 집착하게 돼요. 횟수에 집착하면 이런식으로 지나거든요. 이런식으로 이거는 대부분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퉁퉁퉁 튀기는 거라서 별로 가슴에 자극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가장 깊숙이 길게 길게 천천히 움직이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케이블 플라이를 할건데요. 케이블 플라이를 할 때 이 높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타겟팅하는 부위가 어딨냐에 따라서 이 높이 설정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은 딱 내 머리 밑 속 눈높이 선에 케이블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눈높이에 맞추냐면 얘를 잡고 가슴 이렇게 쭉 늘어난 상태에서 약간 사선방향 아래로 내릴거에요. 사선방향 아래로 이런식으로 내리고 쭉 이 완시켜주고 사선방향 아래로 내려주고 그때 팔꿈치는 살짝만 핀 상태고 웬만하면 팔은 다 펴지는게 좋아요. 만약에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이건 프레스랑 다를 바가 없어요. 플라이를 하려면 팔꿈치를 피고 핀 상태에서 가슴을 쭉 늘렸다가 안으로 그리고 가슴은 항상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가슴은 항상 내밀고 안으로 내밀고 안으로 내밀고 내밀고 케이블플라이 같은 경우는 마무리 운동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해서 횟수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아까 프레스 계열 같은 경우는 8회에서 12회 정도를 했다면 얘는 15회에서 20회 정도를 해주는게 맨 마지막에 약간 에너지를 다 쓰고 끝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블플라이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확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놓는 건 약간 민폐거든요. 그래서 케이블플라이를 하고 맨 마지막에 모으고 가슴의 손을 안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이쪽으로 간 다음에 한쪽 놔주고 가서 이렇게 놔줘야 헬스장에서 미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급자 가슴용 운동루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중상급자들도 이런 기본적인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프레스, 방향에 따른 프레스를 마스터하시고 그다음에 가슴에 최대의 가동 범위로 움직일 수 있는 플라이 계열까지 마스터하시면 가슴에 금비되는 자동으로 따라오니 기본을 항상 마스터하셔서 항상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8회에서 12회 그리고 플라이 같은 경우는 19회에서 20회 정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 횟수도 4번 똑같이 하지 마시고 어느 날은 조금 바꿔서 3회에서 5회도 해보시고 뭐 15회에서 20회도 해보시고 10회에서 30회도 해보시고 다양하게 해보시면서 아 나는 이런 게 좀 더 잘 맞네 라고 하는 거를 빨리 찾으셔야 몸이 빨리 큽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다 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해보고 아 이게 나한테 맞았네 라고 하는 거를 빨리 찾는 게 빨리 성장하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슴 운동 루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리즈에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재해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어떤 부위 해주세요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그 부위를 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